자 이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제 지문에서 경제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최적의 균형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입지 그래프에요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뭐 일단 정석적으로 볼까요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확정을 지어줬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mi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mi는 1이고 여기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작고 크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운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송비가 뭐예요? 이 만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료 산지에서 시장까지 원료를 운송하는데 드는 돈이죠 그럼 이 5천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제품을 원료 산지에서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료 산지에서는 원료의 운송비가 당연히 빵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산이 되니까 그쵸? 만약 원료 산지에서 제품까지 생산을 해버렸어 그러면 제품을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돈이 최대가 되겠죠 그쵸? 반면 반대 이 끝점 봐요 이 시장의 공장이 입지를 했어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 운반할 필요가 없죠 시장에서 그냥 만들자마자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운송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대신에 저 먼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운반하는 거리가 최대가 됨으로써 원료 운송비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얘를 여기를 원료 산지에 여기를 A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생각한다면 A점이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입지한 경우이고요 B는 뭐예요? 공장이 시장에 입지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났다면 하고 났다면 운송비가 무게에 비례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원료 운송비, 제품 운송비 두 개 똑같은 거리 운반할 때 드는 비용 두 배 그러니까 딱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의 두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원료 지수는 몇이 나와요? 이 녀석의 원료 지수는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MI가 1보다 클 때라는 말이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4번 요 녀석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인 놈이에요 매력적인 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고 많은 경제 지문에서 이 교차점에서 경제 지문에서 교차점이 최적점이라는 그런 공식이 생겨버려가지고 쉬운 경제 지문들에서 이런 공식이 세워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교차하는 교차하는 점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 지점이 최적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 경제 지문들 이건 경제 지문이 아니지만 경제 지문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최근 경제 지문도 이 교차점이 최적점이다라는 말을 틀린 말로 만들게 그래프를 내고 있어요 그런 그래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점이 언제나 최적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그리고 단순히 생각만 해봤을 때도 단순히 이 그림만 봤을 때 그림만 보고 때려 맞춰봐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원료 운송비도 제품 운송비도 딱 이만큼의 곱하기 2배가 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쯤이 될 거예요 딱 가격으로 치면 7,000원에서 7,500원쯤 되려나 딱 봐도 요거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원료 운송비, 제품 운송비 그러니까 원료 운송비, 제품 운송비 이 두 개가 같이 연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하나만 그냥 따로따로 봐준 것 같아요 제품 운송비가 최대가 지는 지점에서는 원료 운송비는 0원 원료 운송비가 최대가 지는 지점에서는 제품 운송비는 0원 이라고 연결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원료와 제품은 묶여가지고 생각을 해줘야죠 둘 다 운반의 운송의 대상인데 운송 운반의 대상인데 그쵸? 그리고 이 다음 문제 5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뭐... 답이 5번이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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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책 사가서 5번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슥 봐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독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지문에 큰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업입지론 이윤이 극대화 돼야 되는데 산업입지론에서 그걸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녀석은 최소비용 입지론과 최대 수요 입지론 두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은 전부 다 최적의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녀석인데 기억 최소비용 입지론은 운송비 거리에 따른 운송비를 최소화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니은 니은이 안 나오네요 최대 수요 입지론 요 녀석은 조금 어려운데 읽어보시면은 그래요 자 산업입지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이 없이 얘는 그러니까 최소비용 입지로는 운송비만 변수로 보고 있는 녀석인데 최대 수요 입지로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운송비 역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운송비에 대해서 야부리야부리를 털었는데 최대 수요 입지로는 운송비도 이야기를 안 하고 산업입지와 상관없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산업입지가 뭐예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녀석인데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 업체와 가격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극대화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중심에 입지한다 그리고 읽어 보시면은 그 다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경쟁 업체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 그 경우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장을 뺏기게 되므로 경쟁 업체가 있더라도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두 경쟁자는 서로 적절히 떨어져 입지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가격은 세진다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비자가 많이 걸어 다닐수록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개념으로 가격을 낮춘다 가격을 만약 낮췄을 때 가격을 낮췄을 때 그만큼의 소비자가 움직여줬어 그러면 굳이 시장의 중심에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들은 아 안돼 나는 무조건 무조건 안 움직이는 게 최고야 무조건 가까워야 돼 라고 한다면은 모든 업체가 전부 다 시장의 중심에 저희가 제일 가까워요 저희가 제일 가까워요 이러면서 입지를 하려고 하겠죠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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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바는 뭐에요 최소비용 입지론과 최대수요 입지론이 이야기하는 바는 요건 좀 어려웠어요 요 생각을 해주는 것은 얘네 둘이 이야기를 하려는 바가 뭐에요 최소비용 입지론 최대수요 입지론 거리에 따른 운송비 거리에 따른 가격과 수요 변화인 겁니다 요 녀석들을 여기 아니죠 경계적 효과라는 말로 퉁친 거에요 요렇게 봤다면은 슥 보고 나서 5번을 딱 봐주셨을 수도 있는데 요건 좀 근데 좀 쉽기도 해요 최적의 입지 선택 이라는 말 야채가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얘보다 더 매력적인 단어가 없어요 다른 녀석들에 그러기도 하고 50번 팁 꼬무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거에요 문제를 볼 때 적절한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이건 안 봐도 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개 찾는 거고 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은 요 녀석들이 요 녀석들이 지문에 어디에 나오는지 어찌됐건 적절한 말이니까 지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MI 지수를 계산해보면 1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 나와있긴 한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몰라요 그쵸? 그쵸? 2번 볼까요?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더 크다 보시면은 운송비는 무게에 비례하니까 원료의 무게가 더 크다면 뭐에요? 제품 운송비보다 원료 운송비가 더 크죠? 여기에 2번이 나와있고요 공정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든다 여기에 3번이 나와있고요 4번은 나와있지 않고요 5번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할수록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번이 5번이 나와있네요 어? 2번 3번 5번이 다 여기에 나와있어요 공통적으로 MI가 1보다 크다는 이 내용에서 그러면은 2번 3번 5번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 거 아니야? 셋 다 틀릴 수는 없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는 건데 그치? 그렇다면은 당연히 MI 지수도 혹은 MI 지수가 1보다 작거나 얘가 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4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4번이 남게 되는데 뭐 계산해보시면은 MI는 2라고 나오게 됩니다 라는 꼼수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